안녕하세요. TV컴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.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.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후원하는 사랑의 손가락 운동입니다. 꼭 부탁드립니다. 내 마음 내 친구 시 김대웅 시인 내게는 친구가 있습니다. 참 좋은 친구입니다.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 전부터 이미 같이 지내왔는데 아주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. 참으로 무심한 나였습니다. 가장 가까이 너무 가까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. 언제나 내게 지혜를 주고 사는 맛을 격려해 주는 오래된 아주 오래된 저 태초부터 지금까지 내 숨과 함께한 동행이었습니다. 왜 몰랐을까 했는데 알았습니다.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문득 깨닫고 마음의 둑이 터지는 순간 고요함으로 감흥이 오는 전율이었습니다. 나의 친구 나의 마음의 동행 언제까지나 함께할 영원한 숨소리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이니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. 예수님은 나의 참 좋은 친구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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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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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